안녕하세요 장난감 형제입니다. 저희 보문창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문은요 바로 정의용사 카봇 거기 나오는 기가트론 Z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문을 한번 꺼내볼까요? 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가트론 Z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트론 Z 이 기가트론 Z는요 우선은 박스부터 보겠습니다 박스는요 이게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박스 색깔이 조금 바랬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요 짠 자 박스 크기가 약 23.5cm 세로는 30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박스 앞모습을 보겠습니다. 앞모습은요 이렇게 자 기가트론 Z라고 쓰여 있고요. 정의용사 카봇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기가트론 Z에 로봇 모드가 있고요. 여기는 탱크 모드 공룡 모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모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거는 실제 기가트론 이에요. 여기는 어 원래 비스토어에 나오는 갈바트론을 자 재고 남았는지 기가트론 Z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끼워 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엔 그러니 흔했죠. 탱크 모드 공룡 모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 옆모습은 이렇게 이 기가트론 Z가 변신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놀이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인다. 미사일을 발사한다. 머신들이 회전한다. 시저핸드가 움직인다. 그리고 기가트론 Z가 탱크 모드를 변신한다. 나와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윗모습을 볼게요. 윗모습은 이렇게 좀 빛이 바르긴 했는데 일러스트가 나와있네요. 그리고 기가트론 Z를 써있고요. 밑에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색깔이 선명하죠? 역시 이쪽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나와있고요. 이번에는 뒤의 모습입니다. 뒤의 모습 보시면은 기가트론 Z를 써있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아까 봤던 그린들이 나와있고요. 3단계 변신한다는 거 나와있고 당시 가격은 28,000원. 이 제품이 카봇이 2000년도에 나왔던 밀레니엄 트랜스포머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애니메이션이 나왔었고요. 2000년도에 나온 거를 2000년도 1월달에 손오고스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판매했습니다. 제 조금명은 대만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에 내용물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방금 제가 자세히 본 이유는요. 이렇게 자세히 보는 이유는 바로 이번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의견 중에서 박스, 지성기님이 박스 모습을 자세히 보고 싶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바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며 알려드립니다. 원래 박스는 이렇게 원래부터 개봉되어 있었어요. 살 때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개봉했으니 봐볼 건데요. 근데 이게 자, 여기 있는 게 빠졌네요. 자, 그리고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 내는 이유는 자, 멍자님께서 좀 빨리 지내겠으면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카봇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이 카봇 카탈로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전에 게르시악 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대략의 모습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게르시악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씩 하면은 힘도 즐겼지만은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찬물 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러면은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요. 기가트로는 이렇게 변신을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워낙에 복잡한 변신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서 잘 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또 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면 분명히 시간 많이 걸릴 테고 보시는 분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날개를 꺼내주시고요. 방금 미사일 두 개는 빠졌고요. 여기는 황금색 껍데기를 두 개 빼주고요. 여기는 기가트론 제트도 빼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가트론 제트 여기 뒤에다가 끼워줘야 돼요. 자, 한번 끼워줘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날개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있는 조인트에다가 여기 구멍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용머리가 있죠? 용머리에다가 여기 있는 황금색 껍데기를 이렇게 여기 있는 조인트 보이시나요? 조인트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끼워주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부러지니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께 더 좋은 리뷰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연습했다가 여기 불어뜨려 먹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불어졌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여기 밑에서 불어뜨렸는데요. 한 건데 이래서 너무 복잡한 거는 조금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재질 자체가 문제예요. 이 재질은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유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거랍니다. 옛말에도 갈 때는 부러지지 않는데 고목은 부러진다고 태풍이 오면 고목이 부러진다 하잖아요. 그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한번 볼까요? 이 기가트론 제트는요. 아주 덩치가 꽤 있는 제품이네요. 기가트론 제트의 가로 켜기는 약 13.3cm 가로는 세로는 약 20.7cm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모습 옆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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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 빠져버렸네요. 옆모습 또 뒷모습 뒷모습 그리고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기가트론 제트 가동! 자, 우선 머리가 이렇게 이 정도 움직이고요. 팔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장점이죠. 주먹도 이 정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자, 그리고 발도 역시 다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러면은 한번 포즈 취해볼까요? 얍! 얍! 나, 기가트론 제트의 앞을 막는 녀석이 누구냐? 하고서 악당토기의 목소리로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미사일은 자, 도끼로 쓸 수 있어요. 도끼와 쌍도끼입니다. 아주 멋있는 포즈에 기가트론 제트가 되겠습니다. 멋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릎도 꿀 수 있고요. 무릎은 꿀 수 있지만 뒤에 있는 꼬리 같은 게 밟혀가지고 좀 안되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가트론 제트 좀 제대로 서볼래요? 자, 변 신 트랜스포머 특유의 변신음이죠? 변신하겠습니다. 우선은 팔을 펴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돌려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허리를 돌리기 전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황금색 보이죠? 이걸 위로 올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이 가슴 밖에 있는 장식물을 밑으로 내려주고요. 머리를 질러줍니다. 착각 그리고 이 상태로 놔주세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뉘워주고요. 보면은 이게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빼줍니다. 투쿠이 투쿠이 이거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투쿠이 투쿠이 이렇게 합쳐줍니다. 투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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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보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는 구멍이 있고요. 여기도 조인트가 있습니다. 합쳐줍니다. 투쿠이 투쿠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날개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투쿠이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세워주시고 밑으로 꺾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위로 세워줍니다. 보이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잘 보이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앞으로 발을 올리고 꺾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폴을 위로 올려주고 이것도 끝까지 내려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여기다가 딱 소리가 나도록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면요. 바로 캡틀피니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인트에다가 딱 끼워줍니다. 여기는 조인트에다가 딱 끼워주면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날개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가트론 제트의 탱크모드가 되어있습니다. 탱크모드 이 탱크모드의 작동 한번 보실까요? 그 전에 한번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탱크모드 한번 길이를 알아볼게요. 길이는요. 어이구 길다. 30 오 33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약 10.5cm 10.5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옆모습 보고 계시고요. 뒷모습 또 옆모습 또 윗모습 아래 아래 모습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보면 이렇게 바퀴가 있어가지고 바퀴 굴러는 소리 들리나요? 그래서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굴릴 수 있습니다. 바퀴 굴러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리고 여기는 주요 기능입니다. 여기는 포로도 발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 누르면 드릴이 회전합니다. 마치 최근에 나온 캡틴 캡틴 포스에 나오는 수호신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옆에 모습을 볼까요? 아주 빠릅니다. 뭔가 땅도 다 뚫어버릴 것 같은 느낌 자 이번에는 공룡 모드로 변신해 볼게요. 공룡 모드로 변신 키키카코카코 날개 올려주고요. 그리고 다리를 다시 내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캡틴 피터를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캡틴 피터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앞에 떼주면요 분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쪽 다리를 잡아당기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내려주고요.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은 이거를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에 구멍에 이게 그 조인트가 딱 맞게 돼요. 끼워줍니다. 착각 여기도 올렸다가 내려줍니다. 딱 맞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주고 또 또 이거를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나와요. 닭다리 같은 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발을 넣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제가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하나 뿌려트려 먹었어요. 완전히 부러져서 나가진 않았는데 무슨 재질을 이런 걸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콜렉터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 변신했는데 막 부러지는 거예요. 어이없어.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번에는 여기는 이렇게 내려지면요. 벌려지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빼는 것도 많지 않은데요. 위로 빼면 좀 잘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끼워줍니다. 왜냐하면 어깨뽕을 만들기 위해서죠. 어깨 장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도 여기는 조인트에다가 끼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거대한 닭을 부른 것 같습니다. 이걸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닭벼슬 같은 거를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는 내려주세요. 그리고 입을 벌려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날개를 최대한 벌려주세요. 다시 끼워줄게요. 그리고 팔을 팔을 다시 앞으로 빼주겠습니다. 팔을 빼주고 다시 어깨뽕을 내려주고요. 여기도 어깨뽕을 달아주고 날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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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것이 바로 공룡무가 됐습니다. 드래곤 꽝 앞의 모습 옆의 모습 또 뒤에 모습 옆의 모습 앞의 모습 위의 모습 아래 모습 보겠습니다. 공룡모드의 크기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세로 24.7cm 정도 되고요. 가로는 약 약 꼬리에다가 저걸 껴야되지 꼬리에다가 미사일을 깜빡했네요. 재기전에 나와서 다행이에요. 꼬리는 약 약 18.5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가동을 해 볼게요. 여기에 누르면요. 머리가 살짝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카우카우. 입도 이렇게 벌릴 수 있고요. 카우. 나 입 안 닦았어. 이렇게. 자, 그리고 팔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아, 귀여워. 앞에 팔 보세요. 발도 이렇게 하짜 할 수도 있고요. 하짜 이렇게. 왠지 귀엽네요. 자, 발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날개도 이렇게 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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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귀엽죠? 그리고 꼬리에서도 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꼬리. 꼬리. 여기 있는 버튼 누르겠습니다. 빨간색 버튼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 버튼 누르겠습니다. 팔사. 저한테 사람이나 동물한테 쏘면 안 됩니다. 팔사. 푸이. 푸이. 팔사. 푸이. 푸이. 보셨죠? 아주 강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더 다시 끼워서 아까 전에 제가 깜빡하고 놓친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를 이렇게 피면요. 남 모양으로 할 수 있답니다. 이거를 빼서 여기 이 돌기로 여기 주먹에다가 끼워질 수 있어요. 주먹에다가 끼워질 수 있어요. 깜빡했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지겠죠? 자,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바닥 of 파트 자, 비교해볼까요? Буд demonstrated 단점은 바로 재질의 문제가 있어요 재질이 불어집니다 한번 변신하고 불어지면 뭐합니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이에요 조금 실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 제품의 수집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수집 포인트는 트랜스포머 펜이라면요 이거는 사령관급의 로봇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주 뭐랄까 장난감을 깨끗하게 갖고 노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되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장하는거 중요하시하는 분들은 그런데 한번 갖고 놓으면 부러지면은 되게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거 주의하셔서 그걸 감안할 수 있다면은 이 제품도 아주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팬들 분께 세심한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셨구요 자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개선되고 더 나아지는 장난감제 리뷰를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에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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